대한민국 최고의 창작 가요제 제15회 현인 가요제가 실력있는 참가자를 기다립니다. 대상 천만원의 상금과 가수 인증서 수혜 등 가수 지망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내 최고의 신인 가수 등용문이 된 현인 가요제 참가 자격은 만 16세에서 35세의 남녀이며 참가국은 창작국이어야 합니다. 우편 서울시 양천구 목동소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022호 이메일 ysm1945 골뱅이 엠파스.com으로 접수하고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배부받아 참가 신청서 창작국 악보 한부 AR 음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 천만원의 상금과 가수 인증서가 수혜되며 찬란한 꿈을 실현시켜줄 제15회 현인 가요제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